안녕하세요 안식처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하나 돈가스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요즘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톤쇼우나 그런 엄청나게 특색이 느껴질 수 있는 가게는 아니긴 하지만 아마 부산 터줏대 간 분들은 모두 아실만한 돈가스 집이에요. 요즘은 부산에도 취인이 꽤 생겼는데 제가 다녀온 이 명륜동의 지점이 1호점입니다. 1999년에 개업했으니 이제 진짜 20년이 훌쩍 넘은 곳인데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이 근방이라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이 돈가스 집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처음 가본 건 중학생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 당시에도 사실 돈가스 자체는 흔한 음식이긴 했지만 이런 일식 스타일의 돈가스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돈가스가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깨를 직접 갈아 먹는 스타일은 저는 여기에서 처음 봤어요. 제가 부산도 오랜만에 방문인데 여긴 진짜 3, 4년 만에 방문한 거라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인테리어도 20년 전 그대로라 뭔가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사실 20년 전이면 동네의 소소한 가게들은 모두 바뀌어져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메뉴도 거의 20년 전이랑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뭐 신메뉴가 추가된 것 같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예전이랑 크게 변함이 없네요. 로스카츠와 안심가스가 가장 기본이고 여기에 특이한 건 이 치즈롤가스 모양이 조금 특이해요. 그 이외에는 돈가스를 재료로 한 변형 요리들도 꽤 다양한 편입니다. 근데 사실 기본 메뉴들이 가장 맛있긴 해요. 근데 가족들이랑 와서 좀 다양하게 맛보려고 로스카스, 안심가스, 눈카츠까지 주문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관광지도 아니고 매장이 작은 편도 아닌데 점심시간은 웨이팅이 꽤 있어요. 딱 터줄때 간 맛집다운 모습이네요. 제가 주문한 로스카츠입니다. 딱 기본적인 구성에 예전엔 깨를 미리 줬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돈가스랑 깨를 함께 주네요. 맛있습니다. 사실 요즘 뭐 프리미엄 카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여기를 여행가서 굳이 멀리 찾아가서 먹거나 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딱 가장 맛있는 돈가스 맛이긴 해요. 부은 고기 퀄리티에 고기의 익힘이나 식감도 좋고 튀김도 맛있습니다. 카츠 자체는 요즘 유행하는 그런 두꺼운 고기의 얇은 카츠 스타일은 아니에요. 딱 적당한 두께감의 고기와 튀김오치입니다. 가끔은 저는 고기가 너무 두꺼운 돈가츠보다는 이런 그냥 기본적인 두께감이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돈가츠라는 게 고기랑 튀김의 조합이 좋은 게 좋은데 너무 고기 두께감만 강조되는 것도 저는 별로라기보다는 그게 또 안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 소스도 과일로 단맛을 내서 맛있고요. 신맛이 도드라지거나 뭔가 공장제 소스 맛이 나지 않아서 좋았어요. 뭔가 정말 정석적인 돈가스의 맛입니다. 사실 돈가스 맛보다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정말 20년 동안 가게가 변함이 없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음식의 퀄리티도 가게의 모습도 20년 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건 모든 가치에 나오는 생선가스인데 생선이 도톰해서 좋았어요. 안심가스는 로스가스보다는 조금 더 육질이 부드럽고 촉촉한 특유의 식감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건 이 치즈 롤가츠입니다. 보통 치즈가츠 하면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가 늘어나는 가츠들이 많은데 이건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노란색의 체다 치즈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모짜렐라보다 좋은 점은 돈가츠 특유의 식감이나 맛을 치즈가 많이 해치지 않아서 더 깔끔한 맛과 식감이에요. 모짜렐라 치즈 특유의 그 늘어나면서 고소한 맛을 원하시면 이 롤가츠 말고 모짜렐라 치즈가츠라는 메뉴가 따로 있으니 그걸 시키셔야 합니다. 양배추용 샐러드 소스는 야채 베이스인데 살짝 양파향의 매콤함이 있어서 느끼한 돈가스랑 잘 어울리네요. 예전엔 와사비를 따로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돈가츠에 와사비를 찍어 먹는 게 유행이라 이렇게 와사비까지 준비가 되어 있던 걸 다 먹고 나서 발견을 했네요. 오랜만에 방문한 하나돈가스 저에게는 약간 추억이 되살아나는 가게에 맛도 20년 전 그대로 너무 맛있어서 즐거웠던 식사였습니다. 부산 여행하시면서 만약에 지점을 만나게 되면 한 번쯤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식당 및으로 찾아 뵐게요.